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오전 9시 기준 영등포구 신규 확진자는 19명, 동대문구는 81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상향 조정해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최대 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했습니다.